전성려 평소에 들어가 버렸어 속도 올려 화이팅 속도 올려 속도 올려 찬양아 미리 계획을 잡아야지 계획을 잡아야 속도 올려 천천히 에오야 나와 자 준비 속도 올려 미리 보고 미리 보고 길 잡아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겠는가 길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길 만들어 가야지 속도 올려 속도 올려 뒤에 바로 브로우 플로우 과장 ล Celebrate 가정을 스피드 올리고 준비 고우 스피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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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줄이고 송수야 나와 계속 들어갈거야 너 고! 속도 올려 길 찾아 길 어디로 갈거야? 길 찾아가 미리미리 길 찾아 백가락으로 페달 꽉 잡고 속도 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네 고! 스피드업 달려 달려 아 잘한다 은우 은우 은우야 미리 길이 잡아 응 천영아 스피드 올려야지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안으로 미리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미리 멀리 봐야지 잡았어요 응 속도 줄이고 은우야 저쪽 보고 다 저쪽 은우야 저쪽 보고 다 저쪽 은우야 저쪽 보고 다 저쪽 보고 그럼 앞으로 가면 돼 탑승하고 그러니까 애호야 딱 달리다 보니까 앞에 늙이 가는 동생이 있으면 깜짝 놀리면 어떡해 미리 멀리 봐서 계획을 잡고 다녀야 되잖아 어디로 길을 만들어 갈 건지 어디로 길을 개척해 갈 건지 네 스피드 내는데 지장이 없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스피드 내는데 지장이 없어나면 속도 올려 야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주잖아 속도를 속도 줄이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마지막 마지막 속도 올릴 때 한 명도 안 넘어지기 자 이제 마지막 스피드 내기 한 번 남았다 집중해 이제 한 명도 안 넘어져야 돼 준비 차은이가 종수형 뒷 따라가 달아붙어 이것도 종수용 따라 붙어 종수용 따라 붙어 좋았어 자 2인 1조 마무리 하자 마무리 자 2인 1조 야 종수야 저 동생 잡아줘 은우 아니 제가 잡았네 잡아 손 잡아 찬양아 A5형 잡아줘 기분아 기분아 니가 실장님 잡아줘 니가 바깥 안쪽에 잡아줘 박수 두번 시작 강경유지 해야 되잖아 손잡으면 강경유지 해야지 강경유지 강경유지 앞팀하고 가까운 팀은 멀어져야 되고 먼팀은 가까워져야 되고 니가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 넘어지면 넘어지면 일단 다른 사람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줘야 돼 빨리 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거기서 타도 되고 그래 그래 강경유지 할 줄 알아야지 강경유지 강경유지 야 니가 들어가서 잡아줘 탈때 그런 애 Inspite 문맥 2대 팀 눈 봐 지금 지쳐가지고 탑승했는데 EMT 지금 50분탔더니 지쳐가지고 어느 지금 50분탔어 50분 50분탔는데 중간에 물 한 번 살짝 마시고 들어오고 한 번 다 하셨잖아 지금 지쳐서 탑승이 안 돼, 원래 잘 되는데 지금 50분 탔더니 지쳐서 오늘 지금 50분 탔어, 50분 50분 탔는데 중간에 물 한 번 살짝 마시고 들어오고 한 번 더 하셨잖아 자, 손 들고 샤링 준비 샤링 시작 샤링 시작 세 바퀴 돌면 앞으로 끌고 가주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래? 자, 손 놓고 지나가 거기 정서야, 동생이 넘어트린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정서 어이없어, 웃는 저 모습 가라고 저리 가다가 타라고 잡으라고 자, 엇갈려잡기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학생하고 네가 나와가지고 나 앉을거야 안쪽으로 앉을거야 나랑이 자키 엇갈리 잡기 나랑이 잡기 간격 유지해야지 샤링 준비 손 들어야지 예우야 시작 세 바퀴 돌고 앞으로 가세요 숫자리 세죠 안쪽에 있는 사람이 두 바퀴 두 바퀴 반에 반해서 바꿔 잡아야지 박수 두 번 시작 가운데 사람 앞으로 가 한 칸 박수 두 번 시작 한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박수 치면 한 칸 앞으로 가는거야 자 엇갈리 잡기 간격 유지해야지 간격 유지 나랑이 잡기 손 들어야 된다고 예우야 지금은 스피드 내는게 아니잖아 샤링 시작 가운데 봐야지 가운데 숫자 세죠 몇 바퀴짜야 두 바퀴 반에 반해서 바꿔 잡아 끌고 가죠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치면 뭐야 잔영아 엇갈리 잡기 나랑이 잡기 네가 먼저 가면 안돼 안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는거야 살짝살짝 샤링 시작 안쪽에 있는 사람이 살짝 뒤에 가는거야 숫자 세 두 바퀴 반에 반해서 바꿔 잡는거야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안장 잡는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박수 두 번 시작 안장 잡는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박수 두 번 시작 안장 잡는거 아니라고 애호야 지금 스피드 연습하는게 아니잖아 아까 스피드 많이 했잖아 원래 들어왔지 엇갈리 잡기 엇갈리 잡기 엇갈리 잡기 엇갈리 잡기 엇갈리 잡기 기차 시작하면 기가 크니까 손 나왔대 손나와서 원래 짝꿍으로 와서 기차 해보려고 그런거야 자 운전수 바꾸기 빙글빙글 앞을 끌고 가줘야지 끌고 가줘야지 끌고 가줘야지 그렇지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는 순간 끌고 가줘야돼 어디로가 애호야 아래야 손이 손 잡으면서 자 운전수 바꾸기 이제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되는 순간 끌고 가야돼 어디로가 애호야 애호야 돌면 어떻게 해 끌고 와줘야지 빨리 너네 손 잡아 다시 얼른 야 빨리 끝내자 애호야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니가 안되서 못 끝내잖아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가면서 하라고 가면서 어디네 자 운전수 바꾸기 자 운전수 바꾸려고 손을 들잖아 놓잖아 놓은 손을 귀에다 붙였다 내려와 귀에다 팔을 붙였다 내려와라 자 운전수 바꾸기 귀에다 붙였다가 내려와 그래야 이쁘지 차능아 이렇게 했다가 이 중간에 있지 말고 내려와 천천히 알았지 붙이고 천천히 내려와 자 운전수 바꾸기 붙이고 천천히 내려와 내려와야 된다고 천천히 내려와서 그래야지 그래야 전체가 다 이쁘지 맞춰야지 다시 운전수 바꾸기 귀에다 붙였다가 천천히 내려온다 다 한번만 봐 한명이 확 내리지 말고 천천히 내려오라고 이해됐니 자 오른손 놓고 샤링 할 수 있어 샤링 시작 자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자 뒤로 내릴거야 어디로 내린다고 안장 잡지 말라니까 계속 잡아 자 내리기 준비 하나 둘 셋 뒤로 내려 자 엔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탑승 그게 빠지면 안돼 그러니까 안장이 안장이 빠지면 안돼 탑승 하나 둘 셋 출발 내리기 준비 뒤로 내리기 하나 둘 셋 급하게 내리지 말고 자기가 편한 발 했을 때 돼요 밑으로 딱 수직을 만들고 내리면 편한데 수평으로 내리니까 발이 빠지잖아 수직 만들고 내리란 말이야 탑승 하나 둘 셋 지금 봐봐 지금 봐봐 내가 내리라고 했어도 바로 내리지 말고 수직을 만들고 내리란 말이야 내리기 하나 둘 셋 수직 만들어 수직 또 저기 보겸아 너 지금도 그러잖아 수직 만들고 내리라고 아이들링 자세를 만들란 말이야 그러고 내리라고 탑승 하나 둘 셋 주먹 아이들링 주먹 그 상태에서 뒤로 내리기 탑승 하나 둘 셋 그 말이야 지금 내 말이 너네는 가다가 아이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수평으로 내리냐고 내리기 준비 하나 둘 셋 아이들링 만들고 탑승 하나 둘 셋 내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세번 시작 자전거 가장자리에 내려놓고 10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57분 동안 탔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